바닥과 제품 측면이 뜨거워요 냉장고 옆면에서 열이 나거나 뜨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냉장고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모토가 동작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이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열기구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제품을 설치하지 마세요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주위의 공간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1년에 한 번씩 냉장고 기계실 부위를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냉장고 효율이 좋아집니다 청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 블로그를 빼주세요 크리스 no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